살아있는 생벌을 사용한 생벌치료 테라피 벌독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곤충 알러지 진단 폐취를 합니다. 노란 벌침 용액의 고객님 털을 도와드리기 위해 아우, 뭘 맛있는 걸 드시나 지금? 우연하게 고객님도 벌인 척 따끔 번내지 마시고 왕볼보다 더 더 스트레스 받는 일은 삼가해 주세요. 그리고 해석을 값은 329. 오시느라 힘드셨죠? 턱순 고객님께서 다치셨다는 연락을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스포츠 의류 촬영때문에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를 하시다가 손목인데 부상을 입으셨다구요? 어후, 많이 아프시죠? 연락받자마자 바로 본사에 전화했더니 벌침권의자 박사님 한 분을 바로 보내주셨어요. 특히 오늘 떡순 고객님처럼 운동시에 부상으로 오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치료법이랍니다. 그럼 바로 준비해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벌침 맞으시기 전에 벌침 알러지와 체질 테스트 진행을 하기 위해 테스트 진단 키트를 준비해 놓을게요. 준비하는 동안 가운으로 갈아입고 나오세요. 락커룸 비밀번호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떡순 고객님. 저는 오늘 고객님 치료를 담당하게 될 벌침 박사 김비공개입니다. 고객님께서 운동 중에 부상을 당하셨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 많이 아프셨죠? 우선 제가 부상 부위를 먼저 체크해 볼게요. 음.. 왼쪽 손목이랑 오른쪽 손목인데 염증이 좀 생겼네요. 다행히 벌침 치료 효과가 잘 드는 손목 부위네요. 그럼 치료에 들어가시기 전에 벌침에 관련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서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우선 오늘 고객님께 벌 모양의 가운을 제공해 드린 것은 저희는 벌 독을 추출해서 하는 벌침 테라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벌을 사용한 생벌치료 테라피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벌들이 고객님을 천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가족이나 동료로 인지하도록 혼란을 주고자 특수 제작된 벌 모양의 가운이랍니다. 그러니 치료 중에 살아있는 벌을 보시더라도 당황하거나 너무 놀라지 마세요. 벌들은 고객님을 같은 벌로 보고 있답니다. 그럼 자세한 설명 들어갈게요. 벌침 테라피는 무려 5천년의 역사를 담은 아주 안전한 치료법이랍니다. 벌침에 묻어있는 벌 독이 통증 부위에 주입되면 멜라틴과 아파민 등의 성분이 작용하면서 부심피질 자극 호르몬을 촉진시켜서 소염 진통 효과를 발생하고요. 더불어 면역력을 증진시켜주어 묘체 자체의 자생력을 강화시켜준답니다. 그렇지만 벌 독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시술 받으시면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혈압 강화와 같은 과민반응으로 쇼크에 빠지실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고도로 숙련된 한의사 선생님들이나 면허를 가지신 박사님들께 받아야 하는 거구요. 그럼 이제 두가지 테스트를 해드릴건데요. 첫번째는 알러지 테스트이고 두번째는 체질 테스트입니다. 첫번째 알러지 테스트 먼저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 패치들로 검사를 해드릴건데요. 저희 본사 알러지 박사님들께서 개발하신 곤충 알러지 진단 패치랍니다. 원래는 벌 독에 대한 알러지 테스트만 해드리면 되는데요. 서비스로 애벌레, 잠자리, 나비, 배짱이, 무당벌레, 사마귀 알러지 테스트까지 해드릴게요. 각 곤충 모양 패치마다 치료 목적에 맞춰 개량된 곤충들의 성분 액기스가 발라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 패치들을 고객님 몸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5분 정도 기다렸을 때 알러지가 있으시면 반응이 나타나실거에요. 자 그럼 가슴털에 먼저 알러지 패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어머 가슴털이 너무 풍성하셔서 스티커가 다 묻힐 것 같네요. 잠시만요. 음.. 여기도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그리고 여기도 올려드리고 나비는 이쪽에 그리고 배짱이 무당벌레 자 사마귀는 여기다 올려드려야 되겠다. 네 이제 알러지 패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두 번째 체질 테스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여기 시험관이 보이시죠? 여기 노란 벌침 용액에 고객님 털을 넣어서 벌침과 얼마나 잘 맞는지 테스트해 볼게요. 음, 그러려면 털이 좀 많이 필요한데. 어머, 고객님 왜 움찔하세요? 털이 뭉텅이로 뽑히실까봐 많이 겁나신다구요? 아휴,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고객님도 털이 많이 빠지시죠? 안그래도 아까 들어오실 때 보니까 들어오신 자리자리마다 털들이 많이 빠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털들을 주워왔답니다. 체질 테스트에는 이 털 들이면 충분하구요. 어머, 수염도 있네? 이건 제 지갑 속에 넣어둘게요. 이제 이 노란 벌침 용액에 고객님의 털을 넣겠습니다. 흔들어 섞어주면 체질에 따라 용액의 색이 변한답니다. 흔들어 섞어주면 체질에 따라 용액의 색이 변한답니다. 빨간색으로 변하면 삐익! 잘 맞지 않고 오히려 벌침 성분을 밀어내는 체질이시구요. 그리고.. 연두색으로 변하면 음.. 뭐 그럭저럭 맞아도 괜찮고 안 맞으면 조금 섭섭하고 그 정도? 그런데 용액의 색이 변하지 않고 계속 노란색이라면 벌과 찰떡궁합 체질이신거죠. 실은 전에 승윤 고객님도 벌침을 맞고 싶으시다고 저희 본사에 직접 방문해주셨는데요. 테스트 결과.. 아주 검붉은 색으로 나와서 맞지 못하고 가시면서 부쩍 섭섭해하셨답니다. 그런데 고객님 용액은 충분히 과하게 흔들었는데도 선명한 노란색이네요. 고객님은 벌침 맞기에 태어난 체질이십니다. 음.. 체질 테스트는 성공적이었고.. 그럼 이제 알러지 패치 반응을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해당 곤충에 알러지가 있으시면 고객님 털 아래 피부가 붉게 변하거든요. 어디? 자, 애벌레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잠자리랑 나비도 괜찮으시고.. 음.. 그리고.. 배짱이는? 배짱이는 게으른데 고객님은 부지런하신가? 알러지 반응이 살짝 일어나긴 하셨지만 뭐 이 정도는 괜찮으시고요. 그 다음에 무당벌레는.. 아, 없으시고.. 그리고.. 어머.. 사마귀 알러지는 좀 심하게 나타나시네요. 하.. 고객님, 길을 가시다가 사마귀를 만나시면 곧장 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벌에는.. 아유, 알러지가 없으시네요.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가 그대로세요. 고객님은 두 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셔서 아무 문제없이 벌침을 맞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처음 맞으시는 거니까 예방차원으로 항히스타민제와 에피네프린 주사도 옆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해결 가능하게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니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잠시 디톡스 관리해 드리고 바로 들어갈게요. 벌침 치료는 심신이 안정되고 몸이 정화가 된 상태에서 맞아야 치료 효과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사 디톡스 박사님들께서 개발하신 킥 인스턴트 디톡스 캣닙 오일을 사용할게요. 아직 미 출시된 제품이지만 고객님의 원활한 벌침 치료를 도와드리기 위해.. 아, 뭘 맛있는 걸 드시나 지금? 도와드리기 위해 제가 어렵게 구해왔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복잡한 다른 디톡스 제품들과는 달리 이 제품은 향만 맡아도 몸속에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간답니다. 참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죠? 그럼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음을 안정시키고 향을 깊게 들이마셔주세요. 5초 동안 내쉽니다. 5 4 3 노폐물들이 모두 빠져나가게 2 1 어떠세요, 고객님? 심신이 안정되고 몸이 가뿐해지고 디톡스가 확 되는 기분이 나시죠?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진행하겠습니다. 향을 깊게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내쉽니다. 5 4 3 2 1 후 잘하셨어요. 이제 모든 테스트와 준비가 끝났으니 벌침 치료에 들어가겠습니다. 어휴.. 그런데 걱정이 많으신 표정이신데.. 왜 그러세요? 혹시 많이 무서우신가요? 아, 네.. 벌들은 침을 놓는 순간 꽁지가 빠지면서 죽는 걸로 알고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떡순 고객님 때문에 희생당하는 벌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슬퍼서 벌침 맞기가 망설여지셨군요. 아휴, 우리 떡순 고객님은 어쩜 이렇게 마음도 착하시고 다정하실까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본사의 벌 박사님들께서 40년 동안 불철주야 하루에 한 시간씩만 주무시고 연구에 몰두하신 결과 벌들이 침을 나도 죽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치료 효과도 강하게 진화하는 벌들을 계량해 내셨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저희 벌들은 은퇴할 때가 되면 본사에서 보상 차원으로 준비한 VVVIP 보호센터에서 최고급 케어를 받으며 평생을 지내게 된답니다. 그러니 고객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벌침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고객님 치료에 적합한 벌 친구들을 모셔오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느라 지루하셨죠? 고객님? 쉿! 쉿! 유연하게 고객님도 벌인척! 네, 이 벌 가운이 고객님을 벌처럼 보이게 해줄거랍니다. 그러니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벌 친구들 자리 잡고. 벌이 좀 많긴 하죠? 자, 이쪽에도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올려놓고 또. 자, 이렇게. 어머, 부상당했네. 그런데 고객님 제가 벌 가운을 안 입어서 걱정되신다고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이 벌들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키워온 친구들이라 저를 엄마로 알고 있답니다. 제 걱정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럼 이제 벌침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손목을 다치셨지만 가슴과 어깨, 팔꿈치, 손목을 이어주는 근육들을 모두 풀어주어야 해서 전체적인 치료에 들어가겠습니다. 벌침을 맞으시면 살짝 따끔하거나 화끈화끈거리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가슴 근육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살짝 따끔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따끔~~ 그리고 반대쪽도 따끔합니다. 따끔~~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양쪽 어깨 들어가겠습니다. 어깨 담당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도 살짝 따끔합니다. 따끔~~ 자, 반대쪽도 살짝 따끔해요. 따끔~~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팔 근육 들어갈게요. 어머, 운동을 많이 하셨나봐요. 정말 단단하시네요. 단단하실수록 좀 더 깊게 놓아야 해서 살짝 더 아프실 수도 있어요. 음, 깊게 침투해야 해서 좀 더 강한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자, 왕벌 친구 도와주세요. 고객님, 고객님은 겁내지 마시고 왕벌보다 더 더 큰 벌인척.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여기도 좀 더. 네, 어깨도 좀 딱 벌리시고. 네, 잘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좀 많이 따끔할 거예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따끔~~ 아유, 잘하십니다. 자, 반대쪽도. 따끔~~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자, 왕벌 친구 빨리 떡순 고객님 놀래니까 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상 부위 손목 부분 들어갈게요. 손목 담당 도와주세요. 자, 이번에도 따끔합니다. 따끔~~ 네, 그리고 반대쪽. 따끔합니다. 따끔~~ 아유, 잘하셨어요. 벌침 치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일한 친구들에게는. 아유, 잘하셨어요. 네, 잘 맞으셨어요. 열심히 일한 벌 친구들에게는 보상으로 꿀을 주어야겠죠. 자, 친구들. 꿀 따먹고 계세요. 자, 이렇게. 아유, 이 친구도. 그리고 부상당한 친구도. 아유, 이걸 누가 그렸을까요? 어머, 이 친구는 배부르다고요? 네, 그럼 떡순 고객님. 이 친구 좀 안아주세요. 수고했잖아요. 네, 이렇게. 어쩜 이렇게 우리 떡순 고객님은 의젓하게 잘 참으세요. 특히 왕벌로 팔 부위를 받으시면 대성통곡 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았답니다. 정말 소문대로 무척 강하고 용맹하시네요. 저는 오늘 떡순 고객님께 반해서 팬클럽에 가입해야 되겠어요. 그럼 벌침의 기운이 고객님을 치유하는 동안 벌침 후 주의사항을 설명드릴 건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터번을 좀 예쁘게 씌워드리고 팩을 잠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번을 좀 예쁘게 씌워드릴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네, 와우. 벌침 맞느라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도 정말 대단하세요. 잘 참으시고. 자, 이렇게 예쁘게. 이쪽도 예쁘게. 자, 잠깐만요. 이렇게 돌리시고 가슴도도 좀 내리시고 눈도 좀. 이렇게 내리시고 수염도 빼드리고. 네, 어디? 이렇게. 네, 아주 예쁘게 잘 씌워졌네요. 자, 이렇게 눈도 좀. 좋습니다. 지금 올려드릴 팩은 저희 본사 꿀 박사님들께서 VVVIP의 고객님들을 위해서 뉴질랜드에서 어렵게 공수해온 최고급 유기농 꿀을 섞은 팩이랍니다. 이 팩이 들어있는 마누카 꿀은 뉴질랜드 마누카 숲에서 번식한 꿀벌들이 만든 꿀인데요. 1년 중 늦은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드는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사이에만 만들어지는 굉장히 희소성이 높은 고가의 귀한 꿀이랍니다. 메틸글리옥살이라 불리는 성분 덕분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천연 항산화제 및 소염제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가의 귀한 마누카 꿀을 듬뿍 넣은 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배에 올라갑니다. 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신욕하실 때 마누카 꿀 한 스푼 풀어서 목욕하시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피부 재생, 진정, 보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저희 샵에 연예인분들이랑 각종 인플루언서 고양이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는 거 아시죠? 이 꿀을 구매하시기에 대기 명단에 성함을 올리신 분들도 엄청나요. 어제 찌개 고객님도 오셔서 3병이나 구매해 가셨답니다. 요즘 새로운 시험을 준비 중이신데 이 꿀이 집중력에 좋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매일 타 드신다고 사 가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쉬지 않고 드신다고 합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찌개 고객님처럼 떡순 고객님도 저희 에스테틱의 얼굴이시기도 하시니까 오늘 구매하신다면 웨이팅 필요없이 바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구매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무거우시니까 퀵으로 대까지 배송해 드릴게요. 관리 다 받으시고 집에 도착하시면 아마 꿀이 먼저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럼 관리 후 주의사항 설명드리고 계산 도와드릴게요. 어머나, 관리 후 주의사항 설명드리기도 전에 이 꿀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동안 팩이 다 말라버렸네요. 정말 이 꿀은 입이 마르게 칭찬해도 부족하답니다. 그럼 팩 내려 드리고 관리 후 주의사항 설명드릴게요. 팩 내려갑니다. 오늘은 벌침의 기운이 떡순 고객님의 몸을 순환하면서 치유하는 날이니 격렬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삼가해 주세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셔서 어지러움증이나 두드러기가 나시면 바로 항히스타민제를 드시고 저희 샵으로 연락주세요. 다시 한번 주의사항 적어드릴 테니 관리 끝나고 꼭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관리 비용 설명해 드릴게요. 첫번째로 알러지 진단 테스트가 57만원 그리고 용액 체질 검사가 102만원 그리고 퀵 인스턴트 디톡스 캣닙 오일은 아직 미출시된 제품이라 가격이 책정되면 그때 결제하시는 걸로 하구요. 그리고 벌침은 8방을 맞으셔서 한 방당 25만원 200만원이구요. 그리고 꿀은 4병 한 병당 822,500원 해서 꿀값은 329만원이 나왔구요. 여기에 퀵비 3만원 여기에 퀵비 3만원 해서 토탈 음.. 57 더하기 102 더하기 200 더하기 329 더하기 3 하면 총 691만원이 남았네요. 그럼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691만원 결제가 완료 되었습니다. 떡순 고객님 오늘 벌침 맞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떠세요? 통증은 좀 줄어드셨나요? 그리고 제가 축하 인사를 못 드렸네요. 2021년 미스 고리아진으로 당선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제품도 많이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떡순 고객님을 또 뵙고 싶네요. 저는 이상 벌침 박사 김비공기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고객님 다 끝나셨군요. 검사도 받으시고 디톡스도 하시고 벌침도 맞으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받고 나시니 통증이 많이 줄어드셨죠. 지난번에 찌개 고객님도 보드를 타시다가 다리를 피끗하셔서 벌침을 맞으셨는데요. 그 다음날 보니 보드를 또 타고 계시더라구요. 그만큼 한 번에도 효과가 좋다는 말이겠죠? 고객님도 푹 주무시고 나면 내일이면 깔끔히 나으실 거예요. 곧장 집으로 가셔서 따뜻한 물에 오늘 구매하신 마누카 꿀 한스푼 풀어서 반신욕하시고 꿀물도 한잔 타서 드시고 푹 쉬세요. 내일부터 다시 화보 촬영을 위해 하드 트레이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곰돌이 샵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이 이뻐라 우리 애기. 열 시간도 볼 수 있어. 떡순이가 열 시간 누워있으면 열 시간 이렇게 쳐다봐도 너무 이쁠 것 같아. 안 질리고. 배에다 올려 놓은 벌들이 숨을 쉴 때마다 왔다 갔다 해.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어떡해. 진짜 울고 싶어 너무 예뻐서. 어쩜 좋아. 고객님 저희 본사에서 알러지 박사님들께서 개발하신 곤충 알러지 진단 패치랍니다. 자 어떠세요? 이 패치 검사 다 해드릴까? 어머. 어 귀여워. 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어이 오우. 어이콘 우리 애기, 이렇게 편해요. 자.. 벌 친구. 여기 진짜 떡순 왕벌 친구가 있네요. 음, 이뻐라. 자, 어휴 이뻐라. 알러지 패치 진단은 아까 재미있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아까 우리 배짱이 조금 나왔죠? 자, 그럼 배짱이도 올려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심하게 나온 게 사마귀죠? 사마귀도 한번 올려보고. 그리고 자, 여기다가 가슴에도 하나 올려드리고. 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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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라. 어이구 이뻐라. 어떡해. 어머, 여기다 쪼르륵 올려달라구요? 그래요. 그러면 달팽이도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나비도 좀 올려드리고. 고객님이 알아서 쭉 뻗어주시네요. 자, 파란 벌도 한 마리 또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 얘가 달팽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럼? 자, 어디 한번 패치 진단을 확인해볼게요. 어머. 아, 배짱이 알러지가 조금 있으시네. 우리 떡순 고객님 원래 게으르잖아요. 그래서 있나? 그래서 배짱이 알러지가 있나? 아까 제가 잘못 말했어요. 부지런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잠만 잔답니다. 아이, 예뻐라. 어머. 아, 귀여워. 귀여워. 네, 알겠습니다. 어머, 눈뜨고 주무세요? 아이, 예뻐라. 어머. 아, 귀여워. 귀여워. 네, 알겠습니다. 어머, 눈뜨고 주무세요? 이렇게 이쁜 우리 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고객님.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해요? 목 아프잖아요. 잠시 돌려드릴까요? 네, 아니요.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